내년 슈퍼매치는 이길 수 있을거야 이길 수 있겠지?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쩡입니다 오늘은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슈퍼매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실 경기는 2시인데 지금 오전 8시에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면은 경기장 가기 전에 잠깐 FC서울 팬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유튜브 촬영을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인터뷰 촬영이 처음이에요 처음 시도하는 거라 좀 잘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성남과 대구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 성남 화이팅! 오늘 영상에서 공격을 하셨어요 금요일 атdır녀 창조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도착한 날은 이것을 하셨어요 저녁은 나의 음로가 예를 들어요 스엘들도 한곳 대부분이 많아요 lyn과 무치된 일을 받았어요 도착한r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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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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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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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년 슈퍼매치는 이길 수 있을거야 이길 수 있겠지? 왜? 에허허허허허허